잠깐만 장아야 장아 이리와 장아 밥먹어 장아 배 많이 고팠나 보다 장아 이리와 아유 그 안쪽에다 줘야지 너무 바뀌었어 여기 안에다 줘야지 그럼 이리와 장아야 이리와 응? 아니 이렇게 안해라 응? 아니 무슨 장아 먹네 니가 먹고 치우면 돼 배 많이 고팠나 봐 장아야 한 번 먹어 응 됐어 너 밥달하고 양하고 울잖아 그치 자다가 나온거야 장아야 배 많이 고팠다 장아 장아 창아 잘 먹는다 이거 새로 산거 그치? 응 조. 배고픈건가 주는거 맛있는건가 살 fonction 맛있나봐 엄마가 맛있나봐 엄마가 맛있나봐 응 쪼그만니까 많이 씹고 당하야 얼른 먹어